박지성, 기성용 선수 등 상남자라면 한 번쯤 거쳐간다는 면도기 광고 모델 남자 매력 폴폴 풍기는 유아인도 빠질 수 없는데요 유아인이 광고 모델로 활약 중인 한 면도기 브랜드에서 유아인과 팬들의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팬들의 함성 속에 모습을 드러낸 유아인 발목이 살짝 보이는 카키색 벤치에 발랄한 느낌이 가득한 청 셔츠로 멋을 낸 모습이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너무 크게 당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드라마 사업자 사랑해 살다 이후로 이렇게 경식적인 회사는 되게 오랜만인데 여러분들도 당겨주셔서 너무 기쁘게 기쁜 마음을 담아 사인을 시작한 유아인 팬과의 대화 도중 깜짝 놀라기도 하고요 완전 꼼꼼한 사인과 함께 악수도 건넸는데요 사인을 하는 곳도 각양각색 핸드폰 뒷면에 해주기도 하고 팬이 직접 그린 자신의 그림에 사인을 해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유아인을 보기 위해 모인 수많은 팬들이 이제는 가족 같다고 말하는 이 남자 팬 사랑이 대단한데요 멋진 모습으로 팬들 앞에 서길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